안녕하세요 우리 동이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우리 동이 영상을 찍네요 동이는 어떤 만화를 제일 좋아해요 신비아파트 고스트 컬렉션 세트 와 엄마가 고스트 컬렉션 세트를 사줬어요 그럼 한번 꺼내서 동이가 고스트 유령들 소개하고 안에 뭐 들었는지 보여주세요 아빠가 상자 열어줄까요 반대쪽으로 열렸네 아빠는 잘 안 열리는 줄 알고 어떡하지 도와줄까 생각했네 자 상자는 옆으로 밀어놓고 안에는 뭐가 들었나 오 카드 오 이건 카드가 아니네 아 카드는 뒤에 들어있었구나 우와 신비 카드부터 있네 카드는 옆에 두고 안에 있는 피규어 부터 보여줄래요 동이는 어떤 애 제일 좋아해요 금비 꺼내서 옆에 세워주세요 보이게 금비가 진화하면 금비가 진화 조금만 그런지 청목형형이 되고 여기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신비 금비 그 다음 동이가 신비를 좋아하고 다음은 강림이 강림이 엄마는 강림이가 잘생겼다 했다 그쵸 구하리 아빠가 좋아하는 구하리 아빠가 좋아하는 구하리 아빠는 구하리 보다는 유령이 더 좋은데 유령 아니에요 유령이 더 좋은데 아 알았어요 이거 두악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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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이름이 까먹지 도한 아닌데 진명 진명 아빠가 더 잘하네 구명 구명 케로베로스 케로베로스 도한엑스 도한엑스 이한 이한 오 카드 이제 상자 내려놓고 카드 보여줄래요 오 카드 한번 꺼내봐요 상자 치우고 우리 동이가 보여줄 수 있겠나 카드 동이 전화기 이 카드는 특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카드인데 그쵸 카드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동이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들고 전화기 아빠가 전화기를 들고 동이 옆으로 갈게요 잠깐만요 자 카드 한번 해봐요 동이가 전화기로 오 오빠야 내 친구도 괴롭히면 가만 안 둔데이 오빠야 오빠야 사랑한대이 오한 공격 지옥의 경비견 게르베로스 게르베로스 공격 아 아 아 좋아요 다음에 또 신비아파트 장난감 살거에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뭐야 아 이런거는 아빠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야 되겠다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동이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요 잘했어요 동이 아빠 보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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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